안녕하십니까 꽃마을 웃음방의 박정혜입니다. 웃음 내에 물을 켠다. 최고의 웃음치료사 이임선의 21일 웃음 프로젝트 다섯째 날입니다.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요. 이시영 박사님의 세레토닌하라라는 책에 보면 우리 몸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고 감정은 뇌에 의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세레토닌은 뇌에서 신경전달물질로 기능하는 화학물질 중 하나인데요. 이 물질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깁니다. 세레토닌하라라는 말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마음껏 웃으라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웃음으로 세레토닌을 분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동하고 감탄하세요. 작은 꽃 한 송이도 오늘 처음 본 사람처럼 그리고 오늘이 그 꽃을 보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감동하고 감탄하세요. 꽃 한 송이에게 그럴 수 있다면 나와 마주한 사람들을 대할 땐 더한 감동과 감사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많이 웃으세요. 웃음도 연습이고 습관입니다. 웃음이 나는 상황에서는 더 크게 웃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살짝 미소 지어 보세요. 웃을 일이 점점 많아진답니다. 셋째, 많이 씹으세요. 과거엔 사람들이 거친 음식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한 끼에 600에서 1000번 이상 씹었지만 요즘 사람들은 200번 미만의 저작 운동을 한다고 해요. 껌을 씹으면 5분 후부터 세레토닌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왜 야구 선수들이 껌을 씹는지 이해가 되지요? 넷째, 자주 걸으세요. 걷기 시작한 뒤로 5분 뒤면 세레토닌이 분비됩니다. 15분에서 30분 정도가 되었을 때 정점에 도달하고요. 피곤해지면 젖산이 쌓이고 젖산은 세레토닌의 분비를 감소시키니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자주 걷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깊이 숨을 쉬세요. 크게 웃을 때와 계단 오르기를 할 때 가장 깊이 호흡하게 되는데요. 이런 깊은 호흡도 세레토닌을 분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자세를 바로하고 자연을 즐기고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앞쪽 뇌가 건강하면 웃음이 나오고 또 웃음이 나와야 건강해지는데 앞쪽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기분 좋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행복 호르몬이라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도파민인데요.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어요. 결단력이 없어지고 몸이 떨리거나 굳어지면서 점차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바로 파킨슨병이지요. 그럼 왜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스트레스와 과로, 인스턴트 음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온다기보다 스스로 받는 경우가 더 많지요. 자신의 능력, 즉 그릇의 크기를 알고 나면 스트레스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크기도 알게 되고 조절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염소인데 황소로 착각하고 계속 먹거나 큰 씨름판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게 자신을 혹사하지 맙시다. 그리고 말버릇처럼 하는 아 열받아, 아 스트레스 쌓여라는 말을 삼가합시다.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스트레스의 연쇄 반응에 내던지는 방화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래도 살만하다, 이만하니 참 감사하다라고 말합시다. 그리고 그 느낌 속에 머무릅시다. 말보다는 느낌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야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침샘 자극 웃음 정상인은 귀 밑에 있는 이하선, 턱 아래의 악하선, 혀 밑의 설화선 등 세 쌍의 침샘과 작은 침샘에서 하루 1500에서 2000cc가량의 침이 분비됩니다. 질병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1000cc 미만으로 분비되면 호흡기와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겨요. 침샘 자극 웃음 기법을 이용해 웃음도 자아내고 침의 분비량도 늘려보세요. 목도리 도마뱀 웃음 턱선을 따라 올라가면서 귀 밑에 있는 이하선에 손바닥을 갖다 대고 얼굴을 15도 정도 올린 채 이하선이 있는 곳을 마음껏 비비면서 소리를 내면서 웃습니다. 이 웃음소리로 큰 웃음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웃음 혀끝을 자극하여 침을 분비하는 방법으로 구강건조증이나 입맛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웃음기법입니다 먼저 혀를 윗니와 아랫니로 살짝 물어줍니다 혀를 조금씩 앞으로 내밀면서 네네네 네네네 소리를 내며 혀를 씹어줍니다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요 단단한 근육질로 이루어진 혀가 끊어질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혀를 내밀면서 씹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 웃음은 혀 밑에 악화선, 이하선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치매 분비량을 아주 많게 해줍니다 다음은 이히히히 웃음 양쪽 엄지손가락을 턱 아래 악화선에 두고 나머지 손가락은 입 주위의 그륜근을 톡톡톡 칩니다 윗니와 아랫니를 살짝 부딪히게 하면서 이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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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소리를 내주면 즐거운 웃음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고 침샘을 자극하여 침의 분비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웃음이 끊어질 때는 혀를 위로 말아 올려 윗니로 살짝 눌러줍니다 의외로 다량의 침이 분비됨을 알 수 있어요 이 웃음은 넷넷네 웃음과 함께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기법이랍니다 다음은 공갈사탕 웃음 혀로 입안에 구석구석을 자극합니다 마치 사탕을 물고 돌리듯이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입안의 전체를 자극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침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삼키게 됩니다 사람의 침 속엔 항바이러스 성분이 들어 있어 침의 분비가 많은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지요 천식이나 호흡기 환자들에게도 좋은 기법이에요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여덟 번째 이야기 파킨슨으로 잃은 것 웃음으로 얻은 것 웃음 치료 교실에 2년째 참석하고 있는 부부가 있다 태풍이 몰아칠 때도 남편의 손을 잡고 웃음 치료 교실에 나온 부부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50대 중반에 찾아온 파킨슨은 날이 갈수록 남편의 얼굴 근육과 팔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둔화시켰다 급기야 혼자서는 계단도 걸을 수 없고 늘 타고 다니던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몸은 더 굳어가던 어느 날 부부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웃음 치료 장면을 보고 어쩌면 이것이 남편의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크게 용기를 내 웃음 치료 교실을 찾아온 것이다 웃음 치료 교실을 만나고부터 희망이 생겼어요 6주차 되는 날부터 놀랍게도 남편과 마주보고 박수를 치게 됐고 말없이 눈빛만 보고도 우리가 서로 위하고 아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이런 병이 찾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부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웃음 치료 교실에 가지 말자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얼굴에 웃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웃음 치료 교실을 마치고 나갈 때마다 고맙다고 악수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웃음 꽃을 피울 때 가장 행복하다며 웃는 아내는 정말 천사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신들에게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 안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부부 그 노력 덕에 그들은 웃음 속에 깃든 희망과 감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